뭐야, 이거 요요. 이거 열면 되죠. 세트네. 요요인가? 인텔 연속 데이트잖아요, 지금. 어제도 수윤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같이 가게 돼서 기분 괜찮았어요. 한 번 더 같이 알아갈 시간을 가시는 거니까. 오늘도 영범이랑 됐네. 이게 저는 중라계랑 해보고 싶었거든요. 좀 아쉽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묘하게 또 갈라지는데 또. 난 이어폰이야. MP3네. 세트네. 세트네. MP3 완전 오랜만. 저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도 했었는데 귀 누르면 되거든요. 귀, 맞아. 한쪽 목에다 꽂아줬어서. 뭐가 들어 있어 거기? 이거 해도. 꽂아. 저 이제 중라계랑 됐어요.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 대화를 같이 편하게 나눌 적이 없었으니까. 저는 경훈이랑 하고 싶었어요. 둘만의 있을 시간이 저절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점에서. 의도치 않은, 예기치 못한 선물 같은 느낌? 들어 봐봐. 뭐야. 요요. 오, 예기치 못한 선물. 근데 중라 씨가 약간 표정이 약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전날 저녁에 문자. 맞아요. 네. 이게 또 되려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럼요. 그럼요.